대전시립미술관이 큰 인기 속에 사전 예약이 종료된 이건희 컬렉션과 신화가 된 화가들 전시회의 관람 인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립미술관은 현재 1회당 100명, 하루 900명으로 전시회 관람 인원이 제한돼 있지만 오는 20일부터 평일에 1회당 50명씩 4개 회차 관람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된 회차는 20일부터 네이버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지금까지 청양과 공주, 논산 등에서 농경지 만여 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8만 8천여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산성과 부소산성, 부여왕릉원 등 문화재 피해도 22곳으로 늘었고 도로 침수나 재방유실 등 시설물 피해도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1,2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주택 침수와 재방 붕괴 우려로 대피했던 주민 3천여 명 가운데 2,300여 명은 귀가했고 7,300여 명은 임시 대피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국회 운영개선 소위원회가 오는 21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을 심사합니다. 민주당 세종시당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가 소위원회 개최에 합의해 21일 운영개선 소위에서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 관련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사무처 직제 일부 개정 동의의 건 등이 다뤄질 전망입니다. 여신도 성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기독교 보금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재판이 피고인 측의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충남에서 371억 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사전 조사 결과 도로와 하천 등 공공시설 부문과 주택과 농경지, 축사 등 사유시설 부문에서 모두 610건, 371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13개 시군의 응급 복구비로 38억 원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짐수와 재방 붕괴 우려로 대피했던 주민 3,100여 명 가운데 2,400명은 귀가했지만 700명은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장마가 소강상태로 접어들면서 산사태 피해지의 조사단을 파견해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원인 조사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과 경북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실시되는데 드론과 GPS 장비를 이용해 피해 규모를 파악하고 지형과 지질, 지반 특성 등을 정밀 조사합니다. 산사태 원인 조사단은 산림과 토목, 지질 등 각 분야 전문가 89명으로 구성되며 조사 결과는 복구 계획 수립에 활용됩니다. 충청남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아동 105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49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는 부모가 아이를 베이비박스에 맡겼다고 진술한 경우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모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부모가 출생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에 침수되거나 부서지고 유실된 충남지역 공공시설과 사유시설이 53%의 응급 복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피해 조사와 함께 오늘도 인력 만여 명과 장비 2,200여 대를 투입해 응급복구 등 피해 복구 작업을 벌였습니다. 충남도는 피해가 적거나 발생하지 않은 시군도 복구 작업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전시와 충청남도가 충청권 특별지자체 합동추진단 출범의 후속 조치로 서울 여의도에 통합서울사무소를 설치했습니다. 개소식에서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는 상생협력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충청권 공통 현안 사업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대전시 서울사무소는 마포구 지방재정회관에 충남도서울사무소는 서울역 서부역사 인근에 있어 국회와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 지자체 간 밀접한 소통이 어려웠습니다. 대전역에서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해 30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유지관리 책임자들이 금고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 구단독은 관리업체 현장 대리인에게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코레일 관계자 등 4명에게는 각각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에스컬레이터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해 2018년 4월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파손된 국가지정 문화재가 지금까지 55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파손된 문화재는 사적이 21건으로 가장 많고, 민속문화재 11건, 천연기념물 명승 각각 8건, 보물 국가등록문화재 각각 3건, 국보 1건입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전남 9건, 충남 8건 등입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은 오늘 대체로 맑다가 낮부터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9개 시군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오늘날 최고기온은 대전 34도, 세종 33도 등 31도에서 34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30mm, 충남 서해안 지역은 20에서 60mm입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있는 아산 탕정디스플레이 시티 등 천안아산 10개 산업단지 지역이 디스플레이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해당 지역은 1,412만 제곱미터 규모로, 충청남도는 신규 7개 사업과 기존 연계사업 10개에, 2027년까지 3,258억 원을 투입해 디스플레이 산업 안보와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혁신 집적지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충남도는 특화단지 조성으로 3만 명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32조 원에 달하는 생산 유발 효과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대전 한밭수목원이 오늘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대전엑스포 시민광장에서 어린이 물놀이장을 운영합니다. 물놀이장은 3살부터 초등학생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시간씩 두 차례에 걸쳐 운영됩니다. 한밭수목원은 안전요원 등 28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세종시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에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이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시는 국제정원도시방람회와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 같은 국제행사와 상가 공실문제 해소를 위해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의 용도 제한을 완화해 소규모 숙박시설 건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오는 10월까지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하고 기존 건축물의 용도 변경은 주거와 학교 입지 여건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세종시 어진동의 은행 그래서 여기 교재는 약 24만원을 고려해 주거와 participar 기준이